안녕하세요. 여행전문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멕시코 여행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현지인들이 충고해준 것들과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니 멕시코 여행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안전한 여행 두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멕시코의 콜리마, 베레로, 미추와칸, 시나로아, 따마홀리파스 등 5개 주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5개 주는 납치, 미살은 등 다양한 범죄가 최근 들어 빈발했던 곳입니다. 범죄가 늘고 마약갱단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여행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가 32개 주 및 연방구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5개 주와 5개 이상의 도시가 거론되며 사실상 멕시코 전 국토의 3분의 1이 여행자한 구역, 그 외 모든 주가 열행주의 2단계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은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등급입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도 마약갱단과 연관된 사령과 폭력이 급증한 멕시코 북부와 서부 지역의 경우 꼭 필요한 여행이 아니면 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5개 주 외에 멕시코를 방문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도 지시했습니다. 가능하면 유료 도로를 이용하고 야간 운전을 자제하라고 국무부는 당부했습니다. 또 현지 바, 나이트클럽, 카지노를 방문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은행이나 현금 인출기를 찾을 때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의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고가의 시계를 차거나 보석류를 몸에 걸치지 말아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015년 11월 멕시코로 여행을 갔던 양현정 씨는 멕시코 경찰들에 체포됐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멕시코에서 성매매 집단을 운영해온 마피아의 수장이라는 혐의로 수감돼 1154일간 옥살이를 한 양현정 씨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안명 높은 삼타마르타 구치소에 수감됐던 그녀는 3년 만에 멕시코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체포 이유는 한국인 마피아이자 인신매매, 성매매를 저지른 한국인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양현정은 멕시코를 처음 방문한 거였고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의사소통을 했겠어요? 범죄 사실과 저의 상황이 너무 안 맞잖아요라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양현정은 그렇게 체포됐을 당시 한국 영사에게 변호사와 통역사와 함께 찾아와 주기를 부탁했지만 한국 영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후 만날 기회가 생기긴 했지만 만난 시간은 기껏해야 5분 정도입니다. 양현정은 멕시코 감옥에 대해 침대가 3개니까 3명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16명에서 많게는 23명까지 넣더라. 어떤 친구들은 서서 자는데 자다 보면 균형을 잃으니까 허리에 끈을 묶어 기둥에 연결해서 잤다고 합니다. 거긴 무담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양현정은 그곳에 수감된 원인이 영사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저는 솔직히 이틀 만에 나올 수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외교부는 멕시코 베라크루즈 주, 시넬로아주, 콜리마주는 1단계 여행경보에서 1단계 성형대, 2단계 여행자제가 적용됐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활동이 왕성한 곳으로 살인사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가 자주 발생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곳입니다. 멕시코 범죄 조직들이 경찰 및 군을 공격하는 등 치안 상황이 악화된 탓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들 베스트 5위입니다. 1. 남아프리카공화국 77% 위험 2. 브라질 62% 위험 3. 러시아 59% 위험 4. 멕시코 57% 위험 5. 이란 55% 위험 멕시코에서 이탈리아인 3명이 실종돼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안토니오 60세, 그의 아들 25세, 조카 29세는 야간의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 주테카리틀란시에서 실종됐습니다. 나폴리 출신인 이들은 당시 주유소에서 지역 경찰에 연행된 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실종 당시 지역 경찰이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해서 불안하다라는 음성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여행 목적으로 할리스코 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자국민들에게 할리스코 주에서 마약범죄 조직의 폭력이 만연한 만큼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할리스코 주와 북쪽으로 인접한 나야리티주에서도 마약범죄 조직을 전담하는 멕시코 연방검찰 소속 특수요원 2명이 납치된 후 순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마약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2만 5,339명이 피살됐습니다. 이 중 4분의 3이 마약조직의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멕시코에서는 연말연시는 물론 평소에도 경찰복 등을 입고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자들의 납치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상에서 강도를 당해도 주변에 있던 현지인들이 피해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은 채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마약갱단과 연관된 사령과 폭력이 급증한 멕시코 북부와 서부지역의 경우 꼭 필요한 여행이 아니면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을 여행하려면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주는 치와와 코아윌라, 두랑고, 누에보레온, 시날로아, 소노라, 타마울리파스 등입니다. 서부지역의 경우 계례로 미초아칸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치안 불안 외에도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카드 복제, 절도, 소매치기 등이 횡향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모가 손쉽게 구별되고 현지 언어에 서툰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 범죄의 표작이 되기 쉽습니다. 유명 관광지의 식당이나 상점 등지에서 관광객이 카드를 복제당해 피해를 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칸쿤 등 유명 관광지에 있는 일부 호텔에서는 금고에 넣어둔 현금이나 귀금속이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식당이나 혼잡한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와 절도가 극성을 부립니다. 통정밖이나 안에서도 휴대폰 통화 중 휴대폰을 날치기하고 쫓아가면 골목길로 유인해 패거리들과 함께 위협해 더욱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놓거나 지갑이 된 우도지나 가방을 의자에 걸어놓고 식사하다가는 소매치기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하게 접근해 새로 알게 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과자, 음료, 껌, 담배 등에는 마취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멕시코 킨타나로오는 칸쿤, 리비에라마야 등 멕시코의 국제적 관광지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찼습니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2234건으로 1997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20년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취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킨타나로오 주에서는 16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